안녕하세요 아 시작된건가요? 시작된건가요? 어 왔다 안녕하세요 아 저의 생일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의 생일이었죠 한국에서는 지금 아마 제 생일이 10차때문에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태국에 있는데 여긴 아직 안지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자마자 참을 다 그루를 켰습니다 아 축하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굉장히 축하를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들 기다리셨다고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은 새벽 1시 반이라고 많이 지났네요 그래도 음 음 진짜 저는 그래도 행복한 케이크를 보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축하를 받은게 아마 손에 꽂히지 않을까 그정도 진짜 너무너무 많이 축하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던 하루일 것 같아요 또 저 케이크를 해가지고 후하고 촛불도 불고 소음도 불고 소음도 불고 오늘 할 것 다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우리 유즈원 벌써 100만하트 와 감사합니다 100만하트 달성 아 아 이제 저희 뭐 공식적인 위에 화면은 공식적인 약간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쉽게 어 언니들만 지금 모여있는데 우리 언니들 아주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나씨 우리 한가지 아 안 드셨잖아요 근데 뭐야 아 빨리 와줘요 아 아 제가 오늘 케이크도 먹고 아 아 아 아 얼마나 아니 아니 왜 이치방언니 왜 안 오세요 이치방언니 이치방언니 오세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 케이크도 먹고 외모장한테 축하도 받고 진짜 다 했는데 미역국을 못 먹었어요 미역국을 못 먹었어요 네 미역국을 못 먹었어요 미역국 미역국 잠시만 미역국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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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역국 만들어라 미역국 아 언니 그렇게 미역국을 뚝딱 만들 수가 있다고요? 어 저기 딱 뚝 딱 뚝 딱 안 되는데 여기 만들 수가 있어요 같이 보셔야 되는데 반응하지 말래요 빨리 가세요 언니 왜 저희 앞에서 그래요? 아 제가 끌려주신다 지금 태국은 몇 시에요 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널 갈란한 사랑 이거 뭐야? 얘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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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고 있지요 노래지 미역국이란 노른지요 우와 미역국이다 어때 어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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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사랑받기 위해 나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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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7일동안 아껴두고 누룽지까지 끓였어요 민주언니 나와요 언니 나온다 싶다니 언니 어때? 우리 에나언니 생일인데 너무 맛있어 언니 생일 축하해요 정말 진짜 행복한 생일이에요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 민주 누룽지야? 네 민주야 이거 아껴두는데 먹어도 돼? 네 완전 많이 드세요 축하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언니 사랑으로 끓였어요 민다 민당 케이크보다 훨씬 맛있고 민당 케이크 예전에 열심히 설명해주세요 사실 멤버들이 저를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케이크가 들어가있는 차가 나누었어요 이게 나눠가지고 어쩔 수 없 Ο 어떻게 이게 미역국 이건 잠시만요 라면이네 내가 다시 넣었어요 같이 같이 мер하기 더 있는데 들고 올까요? 아 이 Spider equipment 미역국 라면이네 미역국 국을 내고 싶어서 아 맞다 맞다 지금 거의 1년 만에 처음 우리 동생들 못 나오는데 이렇게 언니도 챙겨주고 와 진짜 유진이 지금 이걸로 다 그려주고 있다고 나왔다 나왔다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하다 잠깐만요 다시 들어갈게 지금 흔들렸어 이제 또 전통적인 그거 한번 해볼까요 언니 저희는 오늘부터 바뀌어야지 오늘부터 바뀌는거에요? 저희는 어떻게 메모장으로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안아주게 할까요 유진씨 저희 나왔다가 큰일나요 쭈까쭈까 한 번씩 할까요? 쭈까쭈까 이게 무슨 부위에요 쭈까쭈까 한번 할까? 혜연아 우리 쭈까쭈까 한번 할까? 아니요 그럴 줄 알고 다 막아놨어요 쭈까쭈까 할 줄 알고 많이 먹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맛 뜯어 혜연이부터? 혜연이부터 해주는거에요? 아 steroids 아 아 분명히 공감이기도 하고 싱원이로 해서 뭔가 더 너한테 마음껏 더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있긴 한데 거의 없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해도 제가 그만큼 너를 정말 좋아하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앤아가 속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 마 생각보다 생각보다 완전 손 깊어 손 깊어? 손이 깊을 수도 있는데 고맙다 저는 좀 축구부 같죠 제가 축구부로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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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영영 고즈 고즈 양고즈 우리 오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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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나가 요즘 나랑 같이 연습을 하면서 점점 더 뭔가 열정이 불타오르고 춤에 대해서 열정도 불타오르고 사실 연습생 때 느낌 같아서 연습할 때마다 너무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갑자기 아니야 할 말이 있었어 우리가 항상 솔직히 파트도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 비방위도 좋아하잖아 안무 대칭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뭔가 느낌이 항상 똑같고 그리고 항상 대칭 있을 때마다 아 역시나 나의 대칭은 또 예나구나 라는 생각이 또 안심이 되고 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너무 기쁘어 너랑 난 뭔가 영광이야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대칭 있을 때 되게 든든하고 뭔가 너 자꾸 이렇게 방해할 거야? 아무튼 생일 축하하고 고마워 고맙다 춤 연습 저희 팀에도 우리 아직 5일 거 남았잖아 맞아 아직 남았어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예나 맞波 다음 다음 그럼 하나 nächsten 그럼 일단 예나한테 하고 싶은 말illar 한마리 한마리? 한마리라고요? 응 기대해 예나 좋아해? 한마디로 빛났다 한마디로 찢었다 찢어여 예나가 무대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좋아해 진짜요? 오늘 빛났나? 아니 진짜 언니 고마워요 일단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언니 한 번씩 고마워요 그리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네? 응? 됐나? 아니요 아니요 언니 여기 여기 지금 약간 살짝 나 이거 다녀올게 언니 항상 저희 바이좀 연습할 때나 모습해드렸을 때나 언니도 많이 힘들텐데 분위기 많이 뛰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힘들 때 진심으로 안아주면서 그래서 정말 힘이 되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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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은비언니 파이 은비언니 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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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보이스 해야죠 맞다 아 그런데 이거 괜찮아요? 고마워 저희 음성면조 하면 괜찮지 않아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멋진다 진짜 재미있겠다 저는 예나 언니한테 사실 오만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거기서 둘 다 아 잠깐만 이거 어렵다 아 오 오마이갓 같이 울다니 친구들이 저는 예나 언니가 진짜 좋아요 언니랑 있으면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편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랑 있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그래요? 언니가 정말 저한테 했던 말처럼 우리 다시 뛰어나도 아이전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을 거에요 아 저 무서워 언니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무 너무 무서워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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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언니 자고 있어요 일어나 일어나 저는 공손하게 오로콜 입고 오로콜 입고 오로콜 입고 오로콜 입고 언니 저 원래대로 할게요 언니 어 야 괜찮겠죠 일단 오늘 다시 보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일단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도 나름 축하해준다고 축하해줬는데 저는 사실 진짜 진심을 축하하고 있는데 아니 너무 부끄러우니까 언니 막 생일 축하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는 또 어렵더라고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또 이게 막상 또 생일 나는 그 생일 축하한다는 그 한마디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무튼 너무 미안하구요 그리고 12시 지났을 때 같은 방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항상 이제 명예구구절하고 같이 끼워서 잘 놀아주고 이제 나이차이 느끼지 않게끔 너무 편하게 친구처럼 해주다 보니까 제가 진짜 친구인 줄 착각하고 손 넘을 때도 있을텐데 언니가 항상 우리 애기 우쬬쬬 우쬬쬬 하면서 다 봐주고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항상 고맙고요 언니 앞으로도 편하지만 선을 지키는 동생이 되겠습니다 언니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쭌司, 쭌司, 쭌司 kami 오늘 중생사랑 같이 마이거든요 너무 잘 지발하시고요 쭌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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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쭌司.. 빨리 가보신입 진짜 행복해요 진짜 진짜... 아직 운행이 나와! 잘잤네 잘잤네 나 가도 되니까? 어딜요? 여기 안 잘할테 오늘 빨간색 철리니 그러니까 1, 2, 2, 3 머리 키워 예나야 웃지마 야 이제 말할게 준비하기 아니 아니 풍기는 너가 잡았잖아 오늘 너랑 장난치려고 한건데 너무 장난치는 시간에 지쳐서 미안하고 이렇게 맨날 장난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랑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항상 리즈니처럼 엄청 밝은 에너지로 루틴 이렇게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진짜 완전 진심으로 엄청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뭔가 이런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가 애교나 장난으로 밖에 잘 못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너가 항상 밝게 그리고 좋은 멘탈로 잡았으면 좋겠어 예나야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잘 잘 잘 오늘 장난칠 때 진짜 좋았어요 다시 아까는 선 넘치 말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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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장난칠 때 몸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진짜 재밌게 놀다가 또 한 번씩 쭉쭉 하다가 약간 좀 감정 격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 언니가 잘 받아주고 같이 웃으면서 해주니까 항상 너무 고맙고 아니야 예나야 제가 좀 고마워 그래도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언니 리더님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너가 힘이 세서 난 좋아 오 마이 갓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같이 이렇게 힘싸움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맨날 치고 싸우잖아 그럴 때마다 너가 싸우는 게 아니죠 저희 이렇게 놀인 거잖아요 너랑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렇게 뒤짐 뒤짐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집어박고 집어박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좋은 거 같고 그리고 내가 유독 너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 이유는 너가 그만큼 잘 받아줘서 내가 더 많이 치는 거 같아 음 그럼 우리 좀 더 줄여봐요 결론 예나야 네? 너가 먼저 안 치면 돼 우리는 우리는 아니야 잘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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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다 문화에요 항상 우리 V라이브를 켤 때마다 언니 저희 사이가 돈독해지는 거 같아요 맨날 켜야죠 그러니까 앤비 너무 사이가 돈독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 다 알고 다 통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늦게 집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고 그거 끝나고 알려줄게 내가 케이크가 고마워 네 네 여기가 다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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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요 이렇게 축하 너무 많이 해 주시고 맞아요 벌써 하트가 와 진짜요? 근데 지금 새벽 두신대로 12만명이 그러니까요 저한테 빨리 다음날 오늘 월요일인데 지금 한국은 1시 넘었죠 2시 거의 2시 여러분 정말 좋아해요 오늘 좋아해요 2시 너무 감사해요 사랑받을 수 있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전 안내해 주무시고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많이 사용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묵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뵈이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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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 4시 5시 5시 5시